안녕하세요.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 김구영기입니다. 초고령사회 엔딩코디네이트가 뜬다. 백세시대 엔딩라이프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는요. 개인과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개몽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엔딩코디네이트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코디네이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는 일, 요양, 상속, 유원, 보험, 반려동물 케어, 장례, 장묘, 생전장례식, 엔딩노트 등에 대한 상담과 기획, 해당 전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요양병원을, 요양원을, 실버타운을 어떻게 가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지?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케어하며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동물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장례,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장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담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생전장례식, 그리고 미리 사전에 나의 모든 정보와 계획을 담고 있는 엔딩노트 등을 상담, 기획,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 엔딩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된 일본에서는 이 엔딩 관련된 전문가들이 직업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고령화 시기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백세시대에 바뀌는 장례문화, 해외의 엔딩문화,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엔딩노트의 활용 이렇게 여섯 가지의 주제를 갈리고 왜 엔딩코디네이터가 초고령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2016년도에 유럽 5개국 장묘, 묘지 순방을 다녀왔어요. 네덜란드를 출발을 해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까지 선진국의 엔딩문화, 장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 장례문화를 하면서 각각 전문가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례지수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들과 그 문화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진국이 된 장례문화를 바라보면 지금 한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목장 같은 것들이 선진국에서 매장에서 그 다음 문화가 수목장, 그 다음에 자연장 이렇게 발전된 것들을 한국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수목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묘지 옆에 있는 집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쌉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묘지를 가꾸며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면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의 현실은 장례, 죽음을 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죽음 축제를 비롯해서 죽음이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져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짐으로 그리고 그 받아들여짐에서 좋은 자기의 꿈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시간들로 벌어지고 있죠. 제가 가끔 노인복지관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이를 지나서 살고 계시고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매일마다 죽음이 두려운 삶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죽음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삶에서 한 부부님을 인정할 때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백세시대, 바뀌는 장례문화, 늘어나는 일장, 장례의 간소화. 백세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가 백세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조들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70, 80? 이미 상조들도 이미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장례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적인 힘든 부분도 있고요. 흑체적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상조들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이 3일장이 아닌 2일장이 늘어나고 있고 장례의 간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세시대에 돌아가시면서 이 자녀들한테 본인의 장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이미 본인의 장례는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장례는 본인이 준비한다. 또 한 가지는 화장 후 수목장, 해안장 등 자연장이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이 많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80%가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 화장을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납골 땅이 아닌 자연장지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수목장, 해양장, 바다에서 치르는 해양장인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분은 밖에 야외에 있는 봉안담, 납골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내봉안당. 그런데 이 실내에 감춰져 있는 것이 답답하신다는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수목장, 나무 밑에 모시는 거죠. 수목장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다에 인천 연안부도 가면 배가 있고 배를 타고 나가면 부표가 떠 있고 바다 위에 있는 부표 위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수목장을 지나서 자연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미 숲에 화장을 한 유골들을 뿌리는데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례 문화가 돌아서 가셔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전에 장례식, 아니요. 엔딩 파티, 고별식, 파티로 생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괜찮네. 살아있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정신적으로 더 어렵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나한테 고마웠던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고마웠던 인사를 하고 화해를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관계가 개선되는 그리고 개선된 상태에서 마지막 또 삶을 이루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생전 장례식이 앞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일본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일본 회장님께서 본인이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셨고 초청한 분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동안 고마웠던 부분들을 표시했는데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고 회장님 또한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지만 살아있을 때 관계를 풀고 고마운 인사를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의 인딩문화, 일본인데요. 일본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일본이 먼저 고령어가 되어 있고 고령어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본이 되고 있거든요. 장례를 놓고 보면 직장, 가족장, 간소화된 장례 직장은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차리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걸 직장이라고 합니다. 조문객들이 많지 않고 간소화가 되면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장례죠. 가족장은 가족들만 장례를 치르는 장량입니다. 계속돼서 고령어가 되면서 그분들의 친구들도 먼저 돌아가신 경우들도 있고 장례식장까지 오시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문화이죠. 또 한 가지는 장례 절차 및 진행 이후에 납골까지를 대행한다고 써있는데요. 고령어가 되면서 본인이 돌아갔을 때 상주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장례를 치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상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그분의 납골, 봉안, 수목장 이후까지도 그분한테 맡겨서 장례가 진행된다는 문화인 거죠. 안타깝지만 고령화라는 건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본인의 장례를 누군가한테 의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기면서 회사, 이런 산업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일본의 노인 특화거리, 스가모 거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종로 3가, 비슷하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본도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만의 거리가 생기고 노인들만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례, 엔딩만을 배우기 위해서 매년마다 일본을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일본에 보시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일본에서 가장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상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조회사가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이 장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IT 출신, 호텔 출신. 서비스에 굉장히 오랫도록 몸담은 분들이 이 장례나 상조 쪽에 와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영화배우가 장례일을 하고 있고요. 모델 출신이 엔딩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있는 분들이 이 엔딩 영역에서 전문가를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년 장례박물관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마다 장례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장례박람회는 매년마다 열리는데요. 단순히 박람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원, 상소, 요양, 다양한 부분들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마무리하기 앞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들이 이 산업 안에 녹아져 있죠. 일본의 백화점 1층에서는 관이 있고요. 관을 통해서 장례체험과 유원, 상속의 보험에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부분들이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 엔딩협회랑 한국 엔딩라이프 지원협회는 업무 협약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일본 엔딩협회 사사키 에츠코 씨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분은 20년 전부터 지금 엔딩 코디네이터 같은 일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20년 전에 일본에서도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일본도 20년 전에는 고령화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감이 안 왔을 때 엔딩 전문가를 엔딩의 일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뭐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종아리라고 하고 슈가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로 좋은 자격으로 굉장히 지금 유명의 인사가 되어 있는 협회장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로봇의 등장이에요. 이 장래 박물관에 로봇이 등장을 해서 일본은 불교죠. 그래서 그 로봇이 지금 승복을 입고 법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이죠. 장래시장에도 복도에도 로봇이 있어서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로봇이 대부분의 대답을 해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일본 문화에서 일본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납골당, 봉안당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지금 도심형 납골당, 봉안당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나 을지로 같은 아주 번화가 된 곳에 빌딩이 하나 서 있는데요. 빌딩 전체가 납골당, 봉안당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형식의 납골당이 아니라 개별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저기 보시는 저 사각형 저 부분이 열리고 그 모셨던 유골함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납골당 외경의 모습이고요. 상주님들한테 주어진 그 IC카드를 대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열리면서 모셨던 유골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주 시간을 들이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도심형 납골당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빌딩 전체가 납골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전철역, 교통도 되게 편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의 모습이죠. 아주 깔끔하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스텔이죠.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요. 라스트텔입니다. 마지막으로 묵는 호텔 대부분의 고인분들은 장례식장으로 오면 안치실로 가게 됩니다. 안치실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고 아주 음습한 곳에 있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고인을 모시는 안치실을 밝은 곳으로 조금 더 환하고 이쁜 곳으로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되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문객의 숫자가 줄고 가족들끼리 몇 명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굳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공간 안치실을 저렇게 환하고 이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요. 가족들은 별도로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바로 그곳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이 호텔로 바뀐 거죠. 이 나스텔 또한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가 되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고인을 모시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렵죠. 지금 안치실을 가야 되고 안치실을 가면 또 어려워야 되는데 거의 힘든 구조 속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라스텔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일본의 엔딩 산업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는 초고령 사회의 엔딩 코디네이터가 뜬다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딩 전문가가 갈수록 필요하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마다 1만 명씩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31만 명, 32만 명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74만 명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사망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관련된 엔딩, 장례 산업 또한 커지게 되고 관련된 종사자의 수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일본을 놓고 보면 일본의 엔딩 산업은 연간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조 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엔딩 산업이 커지느냐 그건 바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관련된 엔딩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사회가 오고 있고 온 것이죠. 단가의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947년도, 1949년도에 출생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58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 단가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고령화되고 그분들이 죽음의 일대까지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은 이 엔딩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죽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엔딩에 관련된 엔딩 앞에의 삶은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유원, 상소, 죽음 준비, 라이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산업,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과 유언장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유언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정증서, 공증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자필증서,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구수증서의 방식, 이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필증서 방식인데요. 이 자필증서 방식을 쓰실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직접 자필을 하시고 연월일을 쓰셔야 되고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 주소는 반드시 풀을 쓰셔야 됩니다.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성명을 쓰셔야 되고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 날인하실 때는 사인이 아닌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절차가 꼭 들어있어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언대용 신탁인데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유언을 신탁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신탁법이 지금 보시면 신탁법에 의해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자필을 하거나 구수로 하지만 신탁은 기관,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이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에 대한 사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언을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유언장이 되는 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은 법적 상속인 부분이죠. 본인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 1, 아들 2가 있으면 2분의 1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 1에게 100%를 준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들 2는 못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아들 2가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분을. 그럴 때 청구 가능 금액의 25%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유류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까지는 법적 상속 부분이었지만 신탁, 유언대용 신탁이 생기면서 그 신탁의 계약대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유언에 관련된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유언대용 신탁과 유언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묘 의료의향서 보람의 병원 김할머니 사건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걱정 가운데 김할머니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됐었죠. 사전연묘 의료의향서를 놓고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긴데요. 짧게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2016년 2월 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미래에 오게 될 임종기 때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결정이 온전한 시기에 자발적인 의지로 연명의료의 유보,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 사전연묘 의료의향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제가 임종기 때 더 이상 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억지로 의료를 해서 저의 삶을 더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 및 중단을 해서 나머지 삶을 호스피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걸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문서로 사인을 하고 계시고 많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엔딩 코디니터 또한 사전연명의료 관련 의향서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기계소리를 들으며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아주 혼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본인의 마지막 버켓리스트를 이루면서 마지막을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암환자에 국한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인데요. 호스피스는 많은 봉사자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유중한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엔딩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노트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엔딩 노트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딩 노트를 쓸 때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백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로 힘들어하시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의 역사를, 본인의 하고 싶은 말들을 본인의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담아놓는 것이 엔딩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을 위해서 이 엔딩 노트를 씁니다.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족들은 이 엔딩 노트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했으며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엔딩 노트를 활용을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평상시에 못했던 말들을 엔딩 노트에 활용함으로써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그분들이 엔딩 노트를 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 바라는 말들을 보면서 같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엔딩 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엔딩 노트에는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냐 자신의 프로필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의 모든 것들을 엔딩 노트에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담을 수 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 기억에 남는 일들 고마웠던 사람들을 엔딩 노트에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었던 취미활동 여행, 책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나중에 엔딩 노트를 바라보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엔딩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딩 노트 안에 정말 내가 임종기 때 연명치료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은지 본인의 의지를 적어놓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치매가 걸리거나 힘들어졌을 때는 이 말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엔딩 노트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의지를 말해놓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은 엔딩 노트를 보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위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 기증을 했을 때 본인의 뜻이 장기 기증을 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했을 때의 그 증서는 어디에 놓아두었다. 그러니 꼭 이걸 지켜다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내가 생각하고 바랐던 것들을 알 수 있어야 장기 기증을 그 뜻을 충분히 이 사회에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1인 가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의 정보를 넣습니다. 1인 가구로 있다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이 반려동물을 돌봐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은 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리고 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말을 해야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반려동물을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이렇게 해다오 실을 예로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례식을 사전에 상담하고 있는데요. 매니큐어 색깔은 무슨 색깔로 칠해달라? 옷은 뭘로 입혀달라? 꽃은 어떤 꽃으로 해달라? 음악은 뭘로 틀어달라?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하객들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를 초대해달라? 아주 자세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엔딩 노트에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뒀을 때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남아있는 분들한테 차마 만나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글로서 남겨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고 고마웠던 말들을 엔딩 노트에 담아놓는다면 추후에 장례식에 그 유지했던 그 말들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서로 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엔딩 노트는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활용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남겨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이거죠. 본인이 갖고 있던 친구 연락처 연금 보험 그 다음에 병원 요양 저게 왜 필요하지 본인만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족들도 알아야 유사지에 그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어떠한 보험을 들고 있으며 어떠한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주 가는 병원이 어디였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사망진단서를 띨 때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를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본인을 케어할 수 없을 때 요양을 어떻게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미리 말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본 곳 중에 좋은 요양병원이 있었다. 그러면 요양병원을 그곳을 보내달라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 또한 우리 요즘엔 많은 친척들이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친척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모가 우리의 고모가 우리의 친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분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엔딩 노트에 적어놓으면 유사시에 가족분들이 크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엔딩 코디네이터가 뜬다. 지금껏 말씀드린 건 백세시대에 바뀌는 장래 문화를 말씀드렸고 해외의 엔딩 문화를 말씀드렸고 유언대용 신탁과 유언장에다 말씀드렸고 사전연묘 의료의향서 호스피스연묘 의료법 엔딩 노트에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초고령 사회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문가가 바로 엔딩 코디네이터 이고 이 엔딩 코디네이터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은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